영어공부 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강유람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표현을 함께 학습하려고 해요. 절대 힘들지 않으니 저를 믿고 저와 함께 한번 영어공부 같이 해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소개하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첫 번째,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두 번째, 저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영어 표현을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영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구조와 한국어 구조는 다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한국어에서는 나는 바리스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나는 입니다. 바리스타.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다라는, 종결짓는 다라는 말이 문장 맨 끝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입니다. 바리스타. 영어로 하면 I am a barista.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뻐요 라고 표현할 때도 저는 입니다. 기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요. I am happy.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I am happy. 당신을 만나서 to meet you.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자리를 살펴봤어요. 세 칸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칸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은는가가 붙는 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I, 당신, you, 그, he, 그녀, she, 우리, we, 그들, the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3호를 칭할 때 this, 이것, 저것, that, 이것, 들, these, 저것, 들, those, 그것, it, 그것, 들, they 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첫 번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칸은요 여러분, 이 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리죠? 이다. 영어로는 비동사라는 놈을 써요. 이 비동사라는 녀석은요 자신의 원래 모습은 B인데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is로 쓰이거나 r로 쓰이거나 m으로 쓰여요. 이 주어 자리에 다시 말해 은는가가 붙는 자리에 한 명,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is라는 가면을 쓰고요.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are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m은요? 저. 저는 항상 우리는 특별하죠,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 i가 들어갈 때는 is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m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나머지 단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우리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지금부터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방금 배운 구조를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세 칸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나, 너, 우리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단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다,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죠? 마지막 칸에는 나머지 단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들어갈 나, 너, 우리 이런 단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갈 비동사의 세 가지 형태 있죠? 그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 칸에 들어갈 단어는 제가 밑에 박스 안에 표시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I am a teacher. I'm a teach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 왜 쓰나요? 이 A는요, 영어에서 하나라는 표시예요.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뒤에도 수를 맞춰서 a teacher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teachers 이렇게 단어 뒤에다가 s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녀는 미용사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She is a hairdresser. She is a hairdress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들은 고객들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y are clients. 혹은 they are custome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We are twins. We are twin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분들,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분들, 저것들. 어떻게 얘기했었죠? Those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Those are my parents. Those are my paren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신난다. 우리 너무 신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are 신난. Excited. We are excit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루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It is boring. It is bor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신난 혹은 지루한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 뭐가 있느냐?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o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친절하네요. You are so ki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당신 매우 매우 친절하네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상황에서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친구 중 친한 친구가 굉장히 많이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Are you okay? 괜찮아? 이렇게 물으니 친구가 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 이 걱정이 된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You better see your doctor. 너 진료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 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오늘의 퀴즈. 첫 번째, 나는 괜찮아. 두 번째, 나는 걱정이 돼. 이 두 가지 표현 꼭 맞춰 보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 저와 함께 학습한 표현 여러 번 연습하시고 복습하셔서 꼭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soon.